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저희 주인님은 언제나 안전에 신경을 쓰죠. 신호를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규정속도를 절대 어기는 법이 없어요. 보도나 인도로 주행하는 일도 없고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는 적도 없어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출발하기 전에 꼭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한답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많은 분들 사고의 위험은 늘 있지만 우리 주인님처럼 안전을 위한 기본 수칙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해주세요. 국민생명지키기 캠페인은 TBS 서민금융준흥원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단장님, 거기 있는 천막 좀 던져주세요. 아니, 자네 거기서 뭐하는 건가? 아, 여기 이 물건을 싣고 가려면 천막 씌워야 하잖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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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소리죠. 어서 내려와! 어서!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천막이나 비닐 씌우는 작업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추락할 위험이 있죠. 덮개를 씌워야 할 때는 반드시 지상에서 유도로프를 이용해야 하고요. 작업할 때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겠죠.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줄 수 있는 화물 운반 작업. 안전작업 지침을 잘 숙지하고 따라야겠죠. 국민생명지키기 캠페인은 TBS 화물복지재단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TBS와 중국주 서울관광사무소가 함께 제3회 중국 여행수기를 공모합니다. 중국 여행 중에 있었던 재밌고 행복하고 맛있고 감동적인 사연이나 잊지 못할 사람들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수기 접수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TBS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상하신 분들에겐 중국주 서울관광사무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드투어에서 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중국 여행 수기 공모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엄마 왜왜왜 이상해요 뭐가 왜 영웅들은 미국에만 있나요? 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영화를 봤는데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배트맨, 슈퍼맨이 다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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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영웅들은 미국에만 있어요? 아 그건 미국에서 만든 영화니까 그런거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영웅이 있어요? 어그러미찜 어디있어요? 우와! 뭐지? 소방관입니다. 대피하세요. 위층에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대피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엄마! 엄마! 영수가 난대요! 어? 잠깐만요. 야 짱구야 빨리 나가자.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소방관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이 바로 실제 영웅이신거야. 저 그럼 진짜 영웅으로 실제로 본거에요? 그래 그래 아무도 됐고 일단 알려주신 대로 빨리 대피하래 나가자. 아빠께 와 아빠. 아빠 벌써 나갔는데요? 야 저런이가 와 문준이 또 먼저 이럴 여보! 이승환 슈퍼히어로 첫 곡이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한밤중에 귀가하던 소방관이 아파트 화재를 목격하고 사복을 입은 상태로 화재 현장에 달려가서 주민들을 대피시켰어요. 그때가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라서 잠을 자는 주민들이 참 많았는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우리 이명준 소방관님이세요. 이명준 소방관님. 엄마 깔아드립니다. 올라가셔서 비상벨 누른 뒤에 5층부터 9층까지 각 가구의 문을 두드리고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셨다고 합니다. 영웅 맞으세요. 실제 영웅. 네 인정합니다. 실제 하는 영웅들이죠. 이렇게 소방관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분들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인지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럼요. 여차차 중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방관 간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그래서 국민들도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야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법안이 국회에서 하여튼 계속해서 문턱에서 들어가긴 했는데 문턱은 넘어갔는데 좌절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참 답답하죠. 그런데 뭐 잘 될 것 같은데요. 오프닝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워낙에 팽팽하게 또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도 하니까. 국민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또 소수가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의 힘을 좀 믿어볼까요? 네. 오늘은 전국의 소방관님께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 오프닝으로 전해드렸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앱도 한 번 회원 가입하시면 쉽게 쉽게 글 쓸 수 있습니다. 말들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께 드리는 상품입니다. 층간소음의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리에서 구두 상품권 바람직한 건강선물 바지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온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기분 좋은 꽃길 윤수현의 싸다구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운전하시는 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한 히딩크의 관절 생생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새처처럼 생생하게 불수원샷에서 엔진 관리용품 세트 비타민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배우 이다이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소스 다이어트 제품 아름다운 세상을 보내는 센스 있는 스타일 제안 안경 프랜차이즈 안경기업에서 패션 선글라스 블루오션 안데스 핑크 솔트에서 미네랄 핑크 소금 여성을 위한 기업 제나셀에서 슈퍼셀 세럼 여성 청결제 드립니다 그리고 7월 5일까지입니다 tbs와 중국 주서울관광사무소가 함께 제 3회 중국여행 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여행 중 겪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일들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접수와 자세한 내용 확인은 tbs 955 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상하신 분들께는 중국 주서울관광사무소에서 백화점 상품권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드투어에서 여행 상품권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첩첩산 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휴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막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꼽꼽히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청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불망이라 하였거늘 오늘도 독야청청 청 청단 세 장이면 보자보자보자 서슬퍼런 기운이 몰려온다는 건데 혹시 저자가 시뻘한 기운을 몰고 왔나 문을 닫을까 안여자 혼자 사는지 아 여인이구나 안녕하세요 여인께서 어떤 여인으로 저희 집 태문을 두들겼어요 천미호 네 그게 무슨 천미호 뭐 왜 이러십니까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러십니까 저 정마담입니다 아 마님께서는 전설의 탓자 천미호님 아니십니까 아니 저는 그저 정숙한 숨기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정마강산에 전설의 탓자 천미호님이 숨어 지내신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요 아 형상에 달려있는 고스토패 어머 청단 일세 어허 당신은 분명 천미호님이 맞아요 아 다 알고 오셨다니 더 이상 숨기지는 않겠소 허나 저는 화투 그 꽃들의 싸움에서 손을 뗀지 오랩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짝이 안 맞아 패도 못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저희 아지트로 가서 저희가 짝을 맞춰주시지요 돌아가시지요 간곡히 청하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무릎아 까진 거 봐요 그러네 피나 이곳까지 이리 찾아온 제 성의를 봐서라도 제발 함께 가주시지 고민 중 고민 중 고민 중 제발 한 번 고민 중 한 번 한 번 어떡하지 피나 이리 부탁하시니 알겠소 그럼 이번 딱 딱 한 번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은 아지트로 향하고 니가 그 전설의 천미요 반갑다 난 아기야 예? 아기요? 그 무생이 생선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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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 몰라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수가 채워졌으니 난 정말 누가 떠올라서 그랬어요 이제 패를 돌리시지요 자 그럼 나부터 간다 새가 날아든다 온갖 찹쇠가 날아든다 새 세 마리 가보자 여기 있네 그럼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똥나와라라라 뚝뚝뚝딱 그렇지 자 백스윙하고 백스윙하고 다 날라갔네 지금 나와야지 지금 나와야 돼 자 나가자 똥나와라라라 뚝딱 그렇지 똥쌍피 그렇지 하하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아 뭐하십니까 이제 천미원님 차례인데요 타짜들 맞아 약간 어설프지만 글쎄요 저는 이 판을 이렇게 풀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뭐하려고 뭐하려고 이거 뭐야 너 미쳤어 다 내 팔에 코를 빠뜨려도 유불쓰지 내 똥쌍피는 어떻게 할거야 나 아기야 아기 내 똥쌍피 어쩔거야 참나 너네 잘 걸렸어 아까부터 약간 이상해 이상해 행동 가만있어봐 빌라를 개조해서 비밀통로까지 만들어놓고 도박을 하는 작자들이 있다기에 내가 천미오란 헛소문까지 내면서 잠복을 하고 있었더니 오늘 이렇게 딱 마주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소리를 이상하게 질러 천미오가 아니세요 분명히 주모가 천미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소문 내려고 웃돈을 얼마나 얹어준 줄 알아 아 그러면 그쪽 원래 이름이 뭔데요 나 나는 박가 정숙이다 박가총 그 소문으로만 듣던 언니 잘못했어요 저 아기 반성할게요 언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야 일단 꿇어 왜 그래야 돼? 무서운 언니야 오늘 우리 무조건 포도청인 행위란 말이야 빨리 꿇어 꿇어 아니 다행이네 너네 포도청 가야되니까 나 멘탈도가 딱 기다리고 있어 딱 기다리고 있어 아니 한 대씩은 때려다 빚이 주시오 최근 일반 빌라에 비밀 통로까지 들어가면서 도박장을 운영한 작자가 잡혔다지 거기서 도박을 한 주부들 판 돈이 와우 수십억 수십억 야 억소리 난다 여보세요 도박은요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오요 정신 좀 차리셔요 끝났었어요 언니 여기까지야 그럼 이제 포도청 가면 되는 거죠 그래 앞장서거라 어때 데려다줄까? 아래요 뭔가 어설프지네 어? 이거 이 소리 이거 용어인데 이거 딱이야 다 날라간다야 저 뒤 좀 봐 뒤 봐 입사 80년차 국내 최장수 앰카들이 전해드리는 세계 아우 아우 뽀뽀데 뽀뽀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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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피가 울려 나이가 꾸물꾸물하니까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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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안 펴집니다 아이고 29년 면비 올해로 90대 꾸꾸알매요요 허리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일어나 스탠드업 네 안녕하세요 3호학번 꾸꾸알배에요 저는 허리 괜찮아요 아 불타는 금일 오늘도 재미진 지구촌 소식들 들고 왔지 응 준비되었어 잘했지 응 뽀뽀뽀뽀 뽀뽀뽀뽀뽀 확실하다고요? 총 쏘는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렇게 갑자기 총소리가 나갔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긴급 대피를 하고 30여 대 가까이 되는 여객기에 이륙이 지연되고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 뭐야 테러였던 거예요? 누가 총 쏜 거요? 아무도 안 쐈어 그거 진짜로 노트북이었대 뭐요? 노트북이 터졌대 노트북 터지는 소리를 총소리로 오인한 거야 아 노트북 터지는 소리였어 방금께? 뭐야? 총이요? 뭐야? 과자 봉지 이렇게 세게 뜨냐 호정아 호정이 방구 소리래 아 그래? 이글 넘어가! 말도 안 되나 억지를 부리고 있자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주금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짜리 단기 꿀 알바가 등장의 화제예요 알루미늄 호일이라는 거 있죠? 호일 제품을 파는 한 회사에서 단 한 명의 인재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재가 하는 일은 뭐냐?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예약된 레스토랑에서 바비큐를 먹으면 끝이야 먹기 전 맛있어 보이게 사진을 찍고 먹고 나는 음식평을 걔 SNS에 울리면 된다고 하는데 아유 내가 먹어보고 싶다 잠깐만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 이 바비큐 한번 먹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핑몰 마마예요 얼마나 맛있게요? 뭐야 개인기름 어필하는 거냐? 야 이 오빠로 가만있을 수 없지 오빠 대 이 바비큐가 정말 맛있거든요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감칠맛 낼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몰 마마예요 얼마나 맛있게요 침기름을 조금만 미국이라 영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영어로 해봐 영어로 해봐 영어로 해봐 영어로 해봐 영어로 해봐 얼마나 틀리셨어 하게요 침기름 참기름 침 리얼 오일 안되겠다 안되겠다 문제를 그냥 줘 문제 드릴게요 무덤 파지마 무덤 파지마 우리는 안되는 것 같아 안돼 이 아르바이트 자리에 재워놓고 싶은 희망자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걸 고르면 됩니다 골라? 1번 바베큐를 맛있게 굽고 있는 자신의 사진 필요할 것 같은데 2번 100개의 단어로 된 자기의 소개서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3번 먹방 자신 있다 몸무게가 적힌 서류 뭐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인지 이거 김준현 유민상 모인원회들 가면 뭐 그냥 바로 통관데 나는 당상인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샤프연구오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 TBS 앱도 무료 네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화장품 세트 2분 기능성 타이즈 2분 꽃바구니 2분 저 6분 드려요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려요 네 뽁뽁뽁뽁 뽁뽁뽁 뽁뽁뽁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아휴 제 노래가 나왔어 얼마나 이 노래가 좋게요 거북해 아 거북구나 거북이에요 거북이야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뻘박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지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작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뻘전의 고정 출연자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소개로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같은 새바닥의 소유자 막말요정 관광술래 술래 조심하세요 김술래입니다 다음 번 또 소개하세요 그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그 당으로 가고 싶어서 언저리를 백댕 돌고 있죠 나 좀 불러 언저리예요 오늘은 딱 끊어치기 딱 끊어치네 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서 자 오늘 뻘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평양순환공항에 직접 나가서 시 주석 부부를 맞이했고 노동신문 등 주요 기관지를 통해서 시 주석의 방북 특집을 연이어서 내보내면서 열렬하게 참 환영을 하는 가운데 국가님 안물안궁 이번은 북중회담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지금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인지 알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관심이 없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사건 삼척 목선 사건 관련해서 어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또 대통령께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 또 지시를 하셨고 그게 사과 가지고 될 일입니까? 우리 안보 이렇게 큰 군용이 뚫리고 군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네 저도 군이 그 어선을 제대로 포착 경계하지 못한 부분 또 조반의 설명이 오락가락했던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너무 뒤에 변명을 또 붙이실 모양인데 들은 걸로 치고요 됐어요 어제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나 대표님께서 내놓은 메시지가 있어 제가 브리핑 하겠습니다 진회하는 원내 사령탐 나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뻥 뚫렸다고 한탄하시며 이 같은 사태는 잘못된 남북 군사 합의로 경계가 누스러져 생긴 일이라고 강억을 비판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하면 어지러울 텐데 어지러워요 북한 참 되게 싫어하면서 이런 거 종북 개그 아니에요?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용해먹기 딱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잘 들었고 됐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어선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놀리면 남북 군사 합의가 없던 2012년 MB 정부 때는 왜 육로로 거기는 심지어 절주망이 있는 데예요 망망대에서 조그만 목선이야 그럴 수 있다 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절주망을 다 들어와서 노크까지 하는 그때는 왜 발생했을까요? 노크 기순 그때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육상에 육상 정도가 아니야 절주망이 있는데 거기는 야 참 군대 갔다 온 내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남북 군사 합의도 없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철통 경계를 했을 텐데 노크 기순이 왜 일어난 거지? 기순이야? 노크 기순은 DJ와 노무현 정권 때 맺은 남북 카브이 때문입니다 2010년 역시 MB 정부 때 일어난 천안함 사건 북한 잠수함이 침수했어 천안함을 폭파했다고 당시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 사건의 책임을 누가 졌죠? 아니 정말 언제적 천안함 얘기야? 그럼 DJ 때 남북 하면 언제적 건데 꺼내요? 왜? 언제적? 언제적 건데 언제적? 자기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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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작가님 내가 왜 당신 자기야? 어디서 막말이야? 마치 자기 할 때만 기도했다는 듯이 기가 막혀서? 기구한 거 아니에요? 됐고요. 당연히 경계 근무 실패의 책임을 관련 군인 국방장관에게 묻고 대통령 사과도 있었어야 하는데 당시에 뭐가 있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희생된 장병들 추모하고 슬퍼하느라 그런 정신 1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지금까지 뭐 계속 없나? 그 이유이라도 했었어야죠. 다들 누가 준 건지 모르는 면제부들을 받고 심지어 줄줄이 승진까지 했다고 하던데 그때의 안보는 튼튼하고 궁 기강이 확립되고 그랬던 거예요? 듣기 싫어. 과거는 흘려갔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에 연연하실 겁니까? 자 이제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분리하면 미래로 나아가죠. 예 언저라 언저라! 아 깜짝이야 왜요? 야 너 눈팅하냐? 팝콘각이야? 너도 좀 팔팔 거들어. 아 예 언저리요 예 발언하겠습니다. 효과 좀 주셔요.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6.25 전쟁 직전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6.25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가 야 얘는 너 눈치 1도 없다? 아 뭐야 제가 뭐 잘못했어요? 방금 전에 내가 미래로 나아가자고 6.25 얘기 했는데 6.25 얘기를 지금 꺼내면 어떡하니? 이 시점에서 아이고 언저리은 어? 내가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참 살아보려고 애는 많이 쓰네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것 같아. 박언니는 생명 연장의 꿈 언저리는 금패치 연장의 꿈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이 황금동을 약속하는 것처럼 전저리도 꼭 살아남아 금패치를 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나 좀 불러 이겼더라. 보리언 등장했습니다. 예 김연님 오셨군요. 오늘은 등장이 조금 이르셨어요. 예 저는 보리언에게 참 부당하게 씌워진 딸바보 또 지각색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벌전에서 치락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 논쟁에 적극 참여하여 보리언의 시그리차인 날카로운 논리와 유리한 언변으로 문 정권의 대변일자에만한 유작가에 당당히 맞서고 말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소상히 네 네 예 알겠고요. 오늘 어떤 이슈에 관내 유작가님과 논쟁을 벌여보실 건가요? 어? 진짜 뭘까? 기대되네요. 아 잠깐만요. 유작가 VS 딸바보 대전 개봉박두 보리어리 오늘 유작가 붙어보고 싶은 이슈는 바로 북한 어선 기술 사건입니다. 그거요. 앞에서 다 했어요. 했어요? 네 다 했어요. 했어도 이거는 아마 지적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처? 이번 어선 기술 사건을 불러온 그 문 정권의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 정권의 잘못된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엔비 시절 노크 기순 사건은 남북 군사 협의도 없었는데 왜 일어난 거죠? 에? 라고 어 라고 유작가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는데 김 의원님이 그럼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네. 김 의원님 그 엔비랑도 지나시잖아요. 진의계로 분류되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남북 군사 협의도 없었는데 왜 한부의 군용이 뻥 뚫렸죠? 어 네? 원장님 의원! 스탠덤! 저요? 갑자기? 대한민국 군의 경계차서가 무너진 심각한 안보 위기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타올라야 할 보수 여전사의 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지자분들 나아가 모두 국민 여러분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일어나세요. 스탠덤! 제작진은 볼륨업! 자 우리 함께 단일 대호로 대한민국 안보 강화를 조카로 노래를 부릅시다. 노래요? 어떤 노래일까요? 제가 선착하겠습니다. 자 둘 셋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일발무! 일발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야를 이런 부분에서 차별하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불구하고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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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발무 줘요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라루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다 함께 노래합시다 금뱃지 꿈을 꾸겠다 말해요 안보는 보수 정당이라고 말해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땡큐 아니 무슨 아니 기가 지친다 진짜 전인권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주옥같은 노래를 망쳐버렸어 올류봄! 걱정 말아요 그대 유작관이 나는 걱정이 돼요 아 정말 그대 아픈 귀엽든 모두 그대 네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 잘 들었고요 오늘 퀴즈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디 갔어요? 1번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나 그렇고 2번이 3번이 원고가 정말 들어가버렸어요 몸무게가 들어있는 그거 있잖아요 자 해드릴게요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아닌 것 아닌 것을 찾는 건데 푸드파이터들 찾았어요 1번 바베큐를 맛있게 굽고 있는 자신의 사진 2번 100개 단어로 된 자기소개서 3번 먹방 자신 있다 몸무게가 적힌 서류 이 중에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 고르시면 돼요 푸드파이터라고 불리시는 분들 보면 생각보다 착역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답 3번 몸무게가 적힌 서류입니다 그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쭉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미리 예약도 다 돼 있고 가서 음식 나오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맛있게 먹고 소감을 적으면 된대요 SNS에 꿀알바네요 꿀알바 돈도 많이 주고 시금 엄청나고 그냥 여러분들 정답자 발표할게요 화장품 세트 두 분 받으실 분입니다 백승우님 그리고 0966 기능성 타이즈 두 분은요 마이하12 그리고 2538님 꽃바구니 두 분은요 소니크롬님 그리고 2114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 박언니로 돌아올 건데요 생명 연장의 코나 연장을 했는데 오늘 노래 제가 좀 봤거든요 미리 이렇게 안죠 아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대해 주세요 이런 식이면 더 할 수도 있겠다 연장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부 궁금하시죠 함께해 주세요 고마운 고거였죠 고마운 고거였죠 고마운 고거였죠 배치수와 박희진의 9595쇼 3부척곡 박효신씨가 박언니 코너를 향해 부릅니다. 굿바이 가요톱10 50주 연속 시청 기록 토토질의 무대 청소를 도맡았던 엔딩 요정 전국노래자랑 최연소 심사위원 출신 목청 하나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의 박언니 그녀가 돌연 무대를 떠난지 온 30년 만에 수제자를 들여 가창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으니 이름하여 우주최강 박언니 노래교실 우파 안녕하세요. 앞서 박효신씨 굿바이 노래 잘 들었어요. 그래도 꿋꿋할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최강 박언니 노래교실 선생님 박언니예요. 떠오르는 샛별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박언니 이거 정말 중독성 쓠다고 반응 떡 없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학생도 와 20, 100점 와 2만 명 가까이 들어온다고 그 오프라인은? 나 하나.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가워? 오늘도 와 주웠어. 네. 일단 이번 주까지는 꼭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불길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굿바이. 자 불금입니다. 불금. 자 불금.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야. 불금.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 건데요. 피아노 신조구 들어왔어? 하나. 아우 다행이다. 3011번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되는 사랑의 배터리. 궁금합니다. 맛깔나게 한번 쳐주세요. 사랑의 배터리 이거. 그래 나도 이거 처음 연주를 해보는데. 우리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한번 가볼까? 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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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요거를 요거 그거 되나? 뭐? 단조 뭐 그거 되나 이것도?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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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야. 이게 단조예요? 이거 봐요. 되게 슬퍼 봐봐. 아 그러네. 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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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슬퍼.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는데. 너무 슬프다. 아. 배터리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자. 펜네타 읽어볼 건데. 드리봐야 될게요. 야.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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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홍보 좀 하고 가자. 홍보 좀. 뭐 홍보요. 여러분. 저기 펜네타로 소개된 분들 우리 그냥 거저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물 저희가 다 보내드립니다. 소개되신 분들 안에서. 그러니 박언니와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사는 이야기 좀 보내줘. 좀 보내줘. 선물을 막 퍼드릴 테니까 꼭 좀 보내주세요. 펜네타 보냈다고 선물 주는 곳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네. 박언니라고만 시작하면 돼요. 모든 얘기 괜찮습니다. 욕설 괜찮아요. 박언니라고만 시작되면. 나를 비난해도 돼. 네. 소개드리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선물 드립니다. 자. 홍보 끝. 끝. 더 이상 하면은 구차해지고 구질구질해죠. 그 자체가 구차해지고 구질구질해요. 그러면 저는요.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어쩌고 끝날 건데. 자. 됐어요. 자. 저기 펜네탄 그나저나 들어왔니? 들어오긴 했니? 다섯 개 오늘. 다섯 개 나왔니? 다섯 개. 네 개를 끝났는데 하나 추가됐어요. 지금. 겨우 다섯 개. 지어낸 거 아니니? 6401. 박언니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남편은 새벽 출근. 어 슬퍼지네. 대학생 딸들은 방학이라는데 점점. 셀프 미역국 끓여먹고 죽을 했습니다. 셀프 미역국 서럽지. 서러워요. 알아요. 그 마음. 저도 셀프 미역국 많이 먹어봤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셀프 미역국에 김치 딱 얹어가 밥도 딱 말아. 딱 말아서 잘 드시고. 서럽지만은 내가 미역국보다 더 감동적인 거 주잖아. 선물. 아 좋지. 큰일이야. 큰일이야. 아 좋지. 자 선물 쏠게요. 6401님 생일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때론 향기로운 님. 보통 DJ들 애칭 쓰잖아요. 앵디 황디 뭐 이런 거. 우리도 애칭 한 번 만들어 놓은 거 어떨까요? 치수는 칠띠기. 시진 씨는 진띠기. 지금 그거 재밌다고 생각하고 보낸 거 같아요. 뭐 그런 거 같은데. 자 보자. 칠띠기, 진띠기. 이게 뭐야 이게. 뭔가 당하는 캐릭터인데.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정말. 근데 나는 칠띠기는 괜찮은 거 같아. 칠띠기는 왜 괜찮아. 나 그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그러면 진띠기는. 아 싫어. 누가 진띠기를 좋아합니까. 칠띠기는 누가 좋아해 그러면. 나 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칠띠기. 나 진띠기 좋아. 이 진디가. 아 싫어. 칠띠가. 나 좋아. 칠띠가. 때론 향기로운 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칠띠기, 진디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그렇다. 0501번. 친구들과 삼척으로 놀러 가는데요.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는 거 있죠. 실내에서 뭐하고 놀아야 돼? 짠. 왜요? 아니 실내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친구 누구 누구 많은데. 잠깐만 불안해. 왜 그걸 꺾어 또. 명단을 공개하세요. 젊은 남녀가 실내에서 할 일이 많지. 실내에서. 뭐 뭐. 어떻게 짝으로 갔어? 아 왜 게임 게임. 아 게임 게임. 쟁각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아 그렇게 게임이지. 게임이지. 그럼. 모든 건 게임이야. 뭐야. 병 들었어요? 나. 뭐 쉬었어 아주. 잘 놀아오세요. 심하게 외로워요? 391번. 불타는 금요일인데 일이 쌓여 빼도 박도 못하게 야근하게 생겼네요. 팀원들과 함께 야식 먹게 될 것 같은데 야식 메뉴 추천해 주세요. 또 뭐라고 할 거지? 불안해. 아 왜? 닭발 드세요. 닭발. 아 닭발. 그래 건전하게 가네. 닭발. 매운 닭발. 어 그렇게. 야식은 야하게 먹어야지. 아우 매워. 맛있다. 배칠 수가 시켰다. 하나 더 왔습니다. 하나 더 왔습니다. 공찬상실. 아 갓신이 내렸다고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는데요. 갓신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편이나 애들이 쏙쏙해서 왔구만. 이러면서 저를 막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제 외모가 척 봐도 좀 아줌마 같긴 하지만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그 천혜 보살인지 천혜 귀신인지 그 사람한테 속 시원하게 좀 퍼부어 주세요. 속 시원하게 퍼부으라고? 이거 책이 못 지는데 생방인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알아서 해주겠지. 몰라? 양복 입을 준비하세요. 야! 구호구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사람 하나 살렸다. 야 욕 잘한다 진짜. 아 사람 하나 살렸다. 진짜 웃겼어. 아 나 웃겨가지고. 왜 진짜 잘한다. 찰지다 근데 찰져. 나 지금 진짜. 아니 기분 나쁘지가 않아. 여기 찰져 쫙쫙 붙어. 야 사람 하나 살려주네 여기. 야 너 보조. 타이밍 잘 맞네. 그렇게 효과감 타이밍 안 맞더니 이거 맞. 지들이 살아야 할 때 맞아요. 지들이 살아야 할 때. 지들이 징계 먹은 것도 맞고. 됐어 됐어. 고만해 고만해. 자 벤네타 잘 읽어봤고요. 오늘도 아슬아슬한 방송 외줄타기 방송 잘 가고 있고요. 자 오늘 노래 배워볼게요. 오늘 배워볼 노래는 야야야. 엘리 클립톤. Tears in Heaven. Tears in Heaven. 너무 좋지 노래. 너무 좋죠. 이게 되게 사실 그. 아 이게. 좋지 좋지. 근데 웃지마 웃지마. 안 웃었는데. 좋아하지마 좋아하지마. 안 웃었어요. 눈물 나는 노래 이거. 그래 맞아. 이 노래 들으면 참 눈물이 많이 난다. 이게 저 이제 에릭 클립톤 씨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 얘긴 빼세요. 그와의 추억이 담긴 노래니까. 그요? 그는 항상 나만 바라봤지. 아 이 노래 나만 부르라는데. 이거는 왜 나왔 또. 그 남자는 나만을 사랑해줬어요. 어려운 일 해냈네. 우린 새로에게 시선을 떼는 시간조차 아까보 했죠. 뭐라니? 그윽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직 너만이 이뻤어요. 오직 너만이 이뻤어요? 이뻤어요?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오직 너만이 이뻤어요. 오직 너만이 이뻤어요. 아 슬퍼 슬퍼. 노래 들어볼래. 큐. 오직 너만이 이뻤어요. 거기까지. 뒤로 가지마. 잘 끊어. 들리제? 충청도 사람인 거 맞네. 오직 너만이 이뻤어요.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그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죠. 오직 너만이 이뻤어요. 이뻤어요. 눈물날락한다. 눈물날락해. 오직 나만이 예쁘다고 말해주던 그 남자. 이세상 씨. 성은이요. 이름은 세상 씨. 이세상 씨. 보고 싶어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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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이 정도. 남았으면 됐어. 슬퍼. 에릭 크래프튼. Tears in Heaven 들으면서. 도망가. 아우 슬퍼. 아우. 아우. 에릭 크래프튼. Tears in Heaven.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전라도 꽁미나님. 아 짜증나. 들려. 들려. 어떻게 들려. 미치겠다. 들려. 듣고 싶지 않으나 들린다고. 이미 당하신 거예요. 이제는. 인당수님. 에릭 전에 고등어 파티도 만들더니. 박언니 골스팬인가봐요. 에릭 크래프튼 씨가 박희진 씨를 또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네. 엊그저께 연락이 됐는데. 요즘 좀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고. 그렇다고 돼요. 코맹맹이 소리로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자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오늘 한번 듣고 있을 거예요. 고기가 지금 새벽인가 그런데. 안 자고 둔다고 그랬으니까. 그만할까요. 9883번. 글로벌로 소송당하게 생겼네. TVS는 변호사 준비하세요. 있습니다. 저희 TVS 법무대 유민영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저 있습니다. 유민영 변호사님. 짱짱하신 분 계세요. 아주 유능하신 분이시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0558님. 칠득시, 진득시 화이팅하고 하트 3개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별 위로가 되진 않으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와 백성을 속이는 헛된 말들은 받아라. 뉴스곤장. 반가워요. 반가워요. 뉴스곤장 초대 곤장장 매티수예요. 안녕하세요. 곤장계 마스코트 곰마 박사령이요요. 불금의 마무리 곤장, 불금하게 드려보자. 네, 들어오세요. 네, 포리소개 부탁해요. 네. 현 좌파 조정을 보수 우파의 국 조정으로 교환하고 싶은 일리아당 고래손 황가 교환 황교환입니다. 이 속도로 하면 이게 코너 하나 빼야 돼요. 뒤로 갈수록 빨라질 거예요. 그렇겠지. 캐릭터 알았으니까. 일리아당 꼴의 황교환님. 네, 그렇습니다. 일리아당 꼴 대표시죠? 일리아당 꼴 입승 두 달 만에 패스트트랙으로 당권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같이 본격적인 시험 때 울으시기 시작하는데.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백이라고 하죠. 방백 혼자 한 거예요. 어떤 뉴스 갖고 오셨는지 미로 짐작이 갑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관련 발언이 제가 언제 차별하자고 했습니까? 최저임금을 극등시킨 이 조정의 책임을 묻고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시니 자신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그럼 저기 관련 발언하신 걸 부인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외국인 차별 발언을 했습니까? 저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을 한 것뿐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다. 세금을 낸 것도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게 황 대표님 하신 말씀 그대로 옮긴 거예요. 너무나 명백히 외국인 임금에 차별을 두자는 말씀인데 이거를 최저임금 부작용 지적으로 해석하라는 당신은 언어의 연금술사 후지예요. 칭찬은 감사한데 저는 연금술사보다는 딴 게 되고 싶은데 뭐가 되고 싶어요? 용 용 되세요? 그 소리 참 어둡게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뭐를요? 방금 하신 덕담 용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기대에 꼭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했어.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자꾸 귓속말을 하면서 이런 걸 해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가려고. 이걸 하지 마 그래도. 비호감이에요. 아무튼 저기 황 대표님 발언에 부정확한 내용이 참 많지만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어떤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 부분. 그게 왜요? 사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경제에 아주 많은 기여를 했고 또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떡해요. 통계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는 86조 7천억 원으로 GDP의 4.57% 정도의 규모를 차지했어요.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 그럼요. 2026년에는 162조 2천억 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현재. 이렇게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를 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여한 게 없다라고 하시니 이거. 그러니 경알못 소리 유발 효과가 난 거예요. 경알못. 그래도 외국인은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땡. 그것도 삐 거짓. 잘못된 정보. 세금은 외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국세 통계를 볼게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총 1조 2천억 원의 소득세를 냈어요. 1조 2천억이요? 네. 4대보험 혜택이 없는 일용 노동자도 원천징수로 지난해 700억 원 넘는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안 낸다니 뭔 얘기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번 돈은 냈지만 기여는 없다는 그런 말을. 뭐요? 뭐라고? 이게 뭔만 이게 그게? 외국인 노동자는 소득세 소득에 바로 붙는 직접세도 이렇게 대고 있지만은 물건을 사관할 때 간접세도 자연스럽게 대고 있고요. 세금은 계속 내는 거예요.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총 26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 40%를 국내 소비했었어요. 이러면 간접세를 낸 것은 물론이요. 국내 소비활동으로 어떤 소비적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가로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숙식 제공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숙식을 현물로 제공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거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이어서 산입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현물이기 때문에 산입되지 않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면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 됐습니다. 제가 한 말에 본의를 이렇게 왜곡하고 말끝마다 시비를 터는 사람과는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소통 안 하면? 대통하겠습니다. 황대통. 대통 꿈꾸시느라 바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가보세요. 하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네. 말도 느려가지고. 대신 아까 그 한 덕담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아까는 덕담이야? 용돼라고 한. 아 그거?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빈말인데 해도 이렇게. 용돼라 용돼. 알겠습니다. 용도 소통하는 용이 아닌 대통령. 최저임금 부작용을 바로잡는 최고임금이 되겠습니다. 약간 심산전 느낌도 나는. 약간 되게 힘들어 보여요. 상하게 간다. 더 연구하라고 해요. 연구도 연구인데 나는 이게 싫어가지고 그랬지. 뭐 하게 해. 가요 가요. 저 사람도 힘들대잖아요. 죽겠네 진짜 그냥. 그게 쉽지 않죠. 가자 그래. 쉽지 않죠. 이제 곤장치기 전에 이제 아쉬운 말씀을 구할 게 있어요. 몇 주제로 제가 이제 복받이 오르는 슬픔을 얻으리지 못하고 몇 번 표를 낸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음악 하나 넣어주세요. 없대요. 오늘 곤장은 끝으로 오다가 야 음악도 하나 안 넣어주냐고 마지막 쫓아내면서. 쫓아내면서 음악도 안 넣어주시네요. 뉴스 곤장은 여러분 문을 닫게 됐어요. 내부 사정상 이제 코너를 좀 조정하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과의 사랑 잊지 않고. 이게 뭐야. 빠른 시일에 더 좋은 코너로. 찾아 뵐 거래요. 여러분 약속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뉴스 곤장의 골수팬만 100만인데. 누가 그래요? 넘어가자. 가짜 뉴스 여기서 유포하셨네. 알았어 알았어. 곤장 맞으세요. 어디서 곤장이시요. 곤장이시요.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도 대지 않고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1야당 모 대표의 발언을 하려나. 진실의 매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쉭쉭쉭. 백만대. 백만대. 맞지? 그거 봐. 백만대야. 백만 매니아가 있어. 백만대예요. 너 복만대라고 하라. 복만대. 감동. 그리고 여기는 백만대지. 눈물이 자꾸 나려고 그러죠. 눈물이 짜르르르 흘러. 일단 곤장 쳐야죠. 곤장 쳐야 되겠구나. 아니 끝이라고 너무 마무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네요. 쳐라. 쳐라. 예. 안 돼요.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뭐 별거 있었겠어요. 할 거 없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더 좋은 코나로 올 거예요. 눈물이 짜르르르 흘리지만 저희는 명랑하게 끝내려고요. 권윤경이에요. 짜르르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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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노래가 있는 건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숲 앞이 지내 구워구워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TBS, JTBS 선석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곳곳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역이 적지 않습니다. 응급상황인 승객들이 스크린도어 벽면을 밀고 빠져나와야 하는데 광고판이 설치된 벽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작년까지 스크린도어 광고판을 없애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팩트터치에서는 위험한 스크린도어 광고판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말했는데 뭐야? 그 광고판을 뗀다 그랬으면 띄야지. 왜 계속 그것을 달고 있어? 그게 보니까요. 광고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다 보니 그러면 광고 위약금을 물어주는 게 맞지 않나? 글쎄 그렇습니다. 물어주고 떼는 게 가장 깔끔하게 날 텐데요. 그러나 그 광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겠죠. 굳이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연장은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중간에 광고를 위약금까지 물어주며 광고판을 뗀다. 이게 아마 사실상 현실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시방 위약금이 중요한가? 그게 중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방 뭣이 중요한데 스크린도어 광고판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걸 떼기로 했으면 떼야 돼. 그렇죠. 그런데 뭐 더는 것이야? 뭐 더는 것이야? 광고판은 위험하지만 떼는 건 계약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게 말이요. 방구요. 준비 많이 했어. 와닿긴 하는데 설정은 참 뜬금없네요. 그렇죠.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게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광고 바로 광고판을 못 뗄 거면 바로 못 뗄니까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계약기간 끝나면 광고 철수할 건데 뭘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넘어가려는 맴이 이게 위험한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갑자기 힘이 쭉 빠지시네. 뭐 다른 거 준비한 거 있으면 마저 하시죠.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넘어가려는 맴이 젤로 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했었나요? 어. 알겠습니다. 동의해? 내 말에? 네. 동의합니다. 네. 김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김동의는 작가 이름이네. 네. 사과가 아찮은 순간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상사된 광고 계약을 정리를 하는 것이 물론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이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의 백스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뭐라고요? 네? 뭐라고 왜 왜 왜 이렇게 하는데? 네. 스크린더 광고판이 이게 독이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이 광고되길 바라며 아 그 말이요? 포이즌 준비했습니다. 엄정화 포이즌.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히 이번 주 주제는요? 네. 밤을 이제는 그대에게인가요? 잘못 나왔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나요? 안 돼! 잘 자요. 잘지 마. 불 잘 자. 오늘 주제는 허수고고요. 이상은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콩깍지. 콩깍지. 콩깍지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시면 건강한 기운 CJ 한 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 드려요. 안녕. 1040번 주말에 사연 써서 보내겠습니다. 거수고 하시는 거고요. 완전한 수고. 콩깍지 사연 보내주세요. 콩깍지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잘 들어가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지집이 독한 것 봐. 나 이번에 진짜 맘 먹었어. 세부에서 인생 사진 남길 거야. 비키지는 샀어? 완전 섹시한 걸로 샀지. 배 확 까져있다. 그리고 호피문이다. 원래 비키지는 배 까져있어. 그래서 너 이거 진짜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와 아예 식음을 전폐하네. 그래서 너 지금 몇 킬로인데? 68. 많이 빠진 이 집이. 이거 살짝만 먹어봐. 안 돼. 소스만 살짝. 소스만 소스만. 맛있네. 어머 야야야 나 어떡해. 나 잠깐만 나 살쪘지. 갑자기 살쪘지. 그거 못하고 살이 찌네. 미치겠다. 나 지금 턱 두 개야? 원래 두 개였어 턱은. 너 턱 두 개야. 네 여름 휴가를 세부로 가게 된 건데요. 세부 휴양지 아닙니까? 드넓은 바닷가에서 멋진 비키니 인생샷 한 장 정도는 찍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 극한의 다이어트에 돌입. 했습죠. 그래.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새끼 다 거지같이 먹을 거야. 아침에 달걀 한 알. 점심에 김밥 한 알. 저녁은 쫄쫄 굽는 거야. 파이어. 운동도 해야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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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왜 그래. 집에서 어째 일하고 뛰고 앉았어. 나는 코끼리한테 여섯만 왔고. 나는 마쁘다고 찐 줄 알았네. 이놈의 지지배야. 평소에는 소맹키로 준 너희더니. 오늘은 머리 이렇게 부산시 이렇게 그러냐고. 나 저거 입으려면 운동해야 된단 말이야. 이놈의 지지배. 아빠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없지. 이놈의 지지배가. 저 바스랑 브라자 어째 꺼내놓고. 저 속옷 꺼내놓고 뭐하는 거야. 바스 브라자가 뭐야. 저 비키니 옷이야. 남사질아 죽거든. 아따. 저런 것을 낳고. 오늘 살 몰입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비키니를 위해 하루 3끼 정말 부실하게 먹으며 운동을 열중했고요. 오늘 막창 쿨. 네게 쉬운데. 이런 친구의 유혹도.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분위기도 잡을 겸 한 잔 하고. 쌀랄랄랄라. 이런 강력한 유혹도 외면했죠. 그렇게 필사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세부에 갔는데요. 날씨 너무 좋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왜. 노래 이거 아니잖아. 이거 노래 바꿔줘요. 왜 그래, 왜, 왜. 어우, 추워. 야, 야, 시순아. 여기 더운 나라 맞냐? 짜증나, 진짜. 태풍 때문에 슬로클 일정도 다 취소됐지. 왜 태풍, 진짜. 이거 비키니 입어야 되는데. 호들방색 입어, 기집애야. 너 입술 지금 펄해. 이렇게 꽁꽁 싸밀거면 다이어트 나 왜 했니. 야, 뭐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우, 추워. 야, 우리 이제 뭐 해. 독주나 마시자. 열 올라오게. 빨대 꽂아가지고. 셜랄랄랄랄. 네, 세부에 있는 4일 내내 비가 내렸거든요. 열심히 한 다이어트가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고 비키니는 캐리어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여행지에서 맥주만 엄청 마시고 몸무게 원상학교에서 귀국했죠. 또다시 그 계절이 돌아옵니다. 이번 휴가 때는 보라카이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사진 보정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허리 잘록 이렇게 그 어플 믿어볼라고요. 하필 보라카이네. 그러니까. 보라카이. 뭘 보라. 허각과 정은지. 정은지가 함께한 바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동영상이 하나가 왔어요. 아, 예? 동영상이 하나가 왔는데 8201번 좌석버스. 네. 뒤에 앉으신 분인데 손님이신데 우리 이 기사님이 노래를 따라 부르신다고 이걸 찍어서 우리에게 인증샷. 그러셨어요. 인증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8201. 8201번. 네, 기사님. 기사님. 재미있으세요? 네. 찍어주신 청취자보다도 기사님께 저희는 집중을 합니다. 버스 중요하거든요. 찍어주신 분도 건망증 지조님이신데. 소리가 안 들어요, 소리가. 지금 들릴 수가 없죠. 저한테는 안 들어요. 지금 우리는 이거 방송 이어폰 끼고 있습니다. 8201번인가요? 네. 어쨌든 그... 8501번. 인증 동영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는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망증 지조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8201번 기사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선물 하나 또 보내드릴게요. 네. 기사님 파이팅. 네. 꼭 임수정의 이 여자 이미 흐르고 있고요. 네. 건망증 지조님이 답톡을 보내주셨는데 8201번 기사님에게 제가 보냈다고. 했더니 막 웃으셨대요. 승질내신. 김수정 이 여자 들으시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히 놀러오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